수원 냉장고 영하 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출생 후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원주 6명, 평창 1명, 춘천 1명 등 최소 8명이 확인됐습니다. 시, 군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원주의 출생 후 미신고 아동 1명은 유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강원도 내 각 시, 군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미신고 아동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